세로토닌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세로토닌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죠. 현대사회에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까지 숙제해야지 자는 시간이 12시, 1시 대학생들은 학점 관리해야지 끝나고 취업하는 거 신경쓰지 끝나고 나면 공무원 시험 본다면 100대 1?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률이 높고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직장 같은 경우도 조기 퇴직이 있지 경쟁이 심하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편이에요. 특히 서울은 스트레스가 되게 높은 도시에요. 외국인들이 진료를 오셔가지고 여쭤보면 자기는 절대로 서울에서 애를 안 날 거다.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풀 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높으면 이제 세로토닌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진료할 때 보면 사업가, CEO, 활동이 많은 분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세로토닌이 낮아요. 그게 굉장히 활동이 많아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이 낮아지면 오는 증상들이 일단은 불면증 과민성 장염 그 다음에 약간 기분이 우울해지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전신 통증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단 게 땡기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땡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성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사정이나 오르가즘이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 버려요.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비아그라랑 같이 처방한 약 중에 그 세로토닌 유도체 약이 있는데 그런 걸 먹으면 굉장히 그 사정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약들이 다 세로토닌 보충한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사실 스트레스를 인해서 생긴 어떤 그런 병들이죠. 그런 것들도 있죠. 세로토닌은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단 것도 안 땡기게 만들고 잠도 푹 자게 만들고 깊은 수면을 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죠.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를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경우가 있는데 렙틴 호르몬은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막상 비만클링에서 렙틴 호르몬 검사를 잘 하지 않는데 사실은 많은 병원에서 렙틴 호르몬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렙틴 검사를 해보면 그 렙틴 수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요가 없이 살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그 뭐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렙틴 수치가 보통 10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10 정도를 정상으로 봤을 때 살이 찐 분들을 검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 30, 50, 100, 100 이상 이렇게 되게 높게 나오시거든요. 그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랑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당 전 단계 그 다음에 단 거를 폭식하고 가공 음식 많이 먹고 그렇게 되면 렙틴 수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렙틴이 높은 분들의 특징이 이제 또 식욕 억제제 라든지 그 한약 다이어트 한약에다 아마 일반 한약은 아니고 아마 마왕 같이 굉장히 항진시키는 그런 항진시켜서 입맛을 줄이는 그런 약제를 처방하게 되면 그리고 저칼로리 다이어트 굉장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렙틴이 올라가요. 살은 빠지고 있는데 렙틴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딱 끝나면 이제 스프링치라면 뿅 튀어오르죠. 그래서 이제 모 연예인이 하는 방송을 봤더니 당신의 다이어트 방법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80kg였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70kg 뺐더니 85kg가 되고 85kg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75kg 만들더니 90kg가 되고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돼서 그냥 그 식단을 단 거랑 탄수화물 위주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를 해버리니까 렙틴이 점점점 올라가서 이 사람은 스프링치라면 치어 올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체중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호르몬이다. 그리고 아디포렉틴이라는 것은 그것도 지방에서 보내되는 호르몬인데 지방을 에너지화로 쓰게 하는 호르몬이고 아디포렉틴은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에요. 아디포렉틴이 높으면 당뇨예방 혈압예방 암예방 각종 염증예방 노화예방까지 되고 아디포렉틴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에 노화도 주름도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아디포렉틴이 올라가려면 일단 아디포렉틴은 인슐린이 떨어지고 렙틴 저항성이 좋아져야 아디포렉틴이 올라가요. 이거는 부수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렙틴과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아디포렉틴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아디포렉틴이 나와서 내가 어떤 각종 성인병과 암이나 어떤 항노화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소식을 하고 렙틴도 떨어뜨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당이 낮은 음식 키토닉 식사 LCHF 이런 걸 하시고 너무 심하게 렙틴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당뇨약을 써도 아디포렉틴이 올라가요. 물론 당뇨약 중에서는 모든 당뇨약 그런 건 아니고 인슐린을 낮추는 당뇨약들 이런 약들을 쓰면 아디포렉틴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디포렉틴은 굉장히 좋은 호르몬인데 아군인데 아군이라서 아짜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디포렉틴은 렙틴이랑 인슐린이 떨어져야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디포렉틴 아디포렉틴 아디포렉틴